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좋은 휠을 보면은 이 뒤쪽에 스프라켓이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라체 같은 경우에도 잡고선 뽑으면 스프라켓까지 같이 해서 바디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뒷바퀴를 뺐다가 아니면 정비를 하시다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얘네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이제 qr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빠지진 않는데 얘네들이 통째로 이제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잡아뽑으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놀라죠 이게 빠졌으니까 안쪽에 뭔가 보이니까 안쪽에 뭔가 이상한게 보이니까 놀라셔 가지고선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네들을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은 바디만 있다 그러면은 저 안쪽에 빼서 보여드릴게요 요 날들이 있죠 요 날들 이걸 파울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죠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 파울을 접어 줘야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파울을 펼쳐진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프라켓이 없으면은 조금 더 집어넣기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얘가 잘 안 들어가는 것은 이 안쪽에 보시면은 스페이스링 같은 게 있어요 요 중간에 이 바디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얘네들이 언나가 있으면은 걸려 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여기 보이죠 얘네들이 일자로 딱 되어있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얘네들이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파울 때문에 걸려서 들어가지 않죠 첫 번째 방법은 이쑤시개 얘네들을 살짝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스프라켓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이 파울들을 눌러주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펼쳐져 있죠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누른 상태에서 파울들을 눌러주면은 얘네들이 폭 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스프라켓 때문에 원활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파울이 많으면은 얘는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여기 안쪽에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죠 여기 안쪽에 파울을 접어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접어준 상태에서 집어넣어야지만 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캡 같은 걸 끼우시면 되겠죠 그런데 파울이 많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누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빠졌어요 다시 이렇게 빠지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 아무 실이나 상관없습니다 치실이 됐건 뭔 실이 됐건 실로 얘네들을 넣어서 파울들을 다 눌러주는 거에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파울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바디가 들어가면은 실을 잡아 뽑으면은 들어갔어요 됐죠 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